곳곳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봄비,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리는 양이 적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10mm, 그 밖의 내륙은 5mm도 채 안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겠고요. 날이 갠 뒤에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활동하기 썩 좋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황사 마스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는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동해안만 오늘보다 낮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양이 제법 충분해서 가뭄 해소와 대기 청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